지금부터 제32차 정릴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청대회의 개막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연한 김정은 선생님의 현명한 내용도 따라 반미의 대결점과 사회주의 감성 국가보설의 최하우 승리를 위한 청진군을 힘입게 다뤄쳐 나가는 격돈적 목식에 제39차 정릴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청 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9차 정릴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청 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39차 정릴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청 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